자리야 자리야 우리 밀리나님께서 둘다 닥치라고 하시잖아요 한명은 가야지 좀 좀 시끄럽긴 했어 아 근데 방이 왜 이렇게 많이 없냐 너무 새벽이라 그런가 2대2방도 있음 좋겠는데 얘네 방만 보이네 아 맞다 요방에서 영업 좀 해야겠다 팬가입 좀 해달라 해야겠다 나이터용이랑요? 많이 해봤죠 방송하기 전부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형들 혹시 아프리카TV 봐? 일단 유튜브 구독부터 시켜야겠다 형들 더지티브 본적 있어? 어 없어? 구독자 2명 늘려야겠다 팬가입도 좀 해주고 이것도 이전인데 어 인정? 누구지? 아아 기억날거 같은데? 어 어제 투칼날 링마프 죽었는데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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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지금 새벽에 채팅창에서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어 도west 이럴 때는 배틀렛에서 영업 한다 특oup 쓰 arrangements place 정원님 수가 좋라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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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